아... 뭔가 감당하는 거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앞머리는 양밟가 봐. 음... 바삭바삭 나한테는 안 돼.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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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네. 그리스에서도 역시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귀여운 생명체 냥이한테 아침을 좀 나눔 해준다. 풀장이 있으니까 수영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산토리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추워. 바람 한번 닦아볼까? 어우 차가워. 어우 차가워. 포기. 차가워서 안 되겠어. 배꼴라기 얼어버릴 것 같다. 수영은 포기한다.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랑 햇살 아래의 광합성을 좀 해본다. 얼마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인지 모르겠다. 책이나 몇 자 읽어본다. 어렸을 땐 그렇게 재미없는 책이 낡아 먹으니 왜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너무 귀여워. 무릎냥이랑 잠깐 꽁냥꽁냥하다가 나갈 준비를 이제 슬슬 해본다. 어... 머리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네. 산발이야 산발.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짠. 앞머리 있는 단발 가발. 음... 어울리니까 모르겠네. 이게 뭐 들어가 있는데 맞나? 짠. 앞에서 입고 배추 맞추고 갈까겠어. 맞나? 아닌 것 같아. 맛있어. 아 잠깐만. 이거 맞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얼굴을 굽싸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니까 이거 이상한 건가? 어 그리고 무엇보다 대갈통이 너무 더워. 구독! 더 늦기 전에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다. 얌지게 문을 잠그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야마에 가는 버스정류장을 물어본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정말 친절하신 것 같다. 노인 강아지가 있네요. 노인 강아지가 있네요. 노인 강아지가 있네요. 노인 강아지가 있네요. 지금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해요. 저기 저 파란 지붕 있죠? 저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으면 여행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란 색깔 지구. 완전 포카리 스웨트의 성지. 내 몸에 흐르는 이온. 포카리 스웨트. 인 이야마을로 가기 때문에 옷도 지금 파란 색깔을 입었거든요. 어제처럼 치마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나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마을을 향해 달려가 본다. 여기 버스 보인다. 저거 보자. 여기가 지금 버스 정류장인 줄 알았는데 안 했을 것 같아. 여긴가? 저 버스가 지금 지나간 거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되나 보다. 버스 정류장인 척하는 장소를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려서 혼란스럽다. 이게 그런 게 있어.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불안해. 내가 정확하게 길을 모르니까 걸으면서도 계속 확신이 들지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이것도 약간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 찾다가 잠깐 인생 타름 한번 해본다. 내가 나한테 확신이 없으면 확신만 갖고 있으면 목적지는 찾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꼭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적지는 지금 버스 정류장이다. 구독! 죄송합니다. 버스 정류장인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던 어떤 분한테 길을 물어본다. 그 버스? 아니, 아니, 아니. 그러고. 설명해 주세요. 아, 아, 아. 버스 정류장을 찾으러 가면 오야. 오야. 네. 오야. 그리스에서 살고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서 오신 분이셨다. 버스 정류장을 데려다 준다면서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다룬다. 싼도리니에서 길을 물어보면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 이곳에서 7년을 거주하신 분이신데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신다. 여행할 때 소매치기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게로 버스 시간까지 알아봐 주시고 어떤 버스를 타는지까지 알려주신다. 급박하다. 조금만 늦지만 버스가 곧 떠난다고 한다. 근데 왜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걸까?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이 버스를 왜 이렇게 하는거야? 나를 정통에서 씹어버리는 건가? 네? 이 버스는 미코노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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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노스. 미코노스. 아, 오케이. 이 버스가 아니었나 보다. 잘못 탔다. 왜 버스가 아니었나 보다. 왜 버스가 아니었나 보다. 왜 이럴 버스가 아니었나 보다.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이 화내는 건지 아래까리하다. 이 버스가 아니었나 보다. 오야. 이라마에 가는 버스 한 번 타기 더럽게 힘들다. 드디어 제대로 된 버스를 찾은 것 같다. 이 버스는 진출할 줄 알았는데 우린 업계가 많아 버렸다. 애라가 모르겠다. 그냥 빨리 가자. 던졌는데도 탐했던 것 같다. yes, I got it. 다를 다한 your body. ний producer. It's just a guy. 오늘은 침하나 뒤집어질 것 같아. 일단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뭐 좀 먹어야겠어요. 가는 길은 온통 하얀 빌딩에 파란 재봉이다. 오는 길은 비록 힘들었지만 대책하자마자 싹 잃어버릴 수 있었다. 다 쫙 뛰어서 왔네. 나 빼고. 혼자 왔어도 눈앞에 펼쳐진 새파란 수중에는 정말 애질 수 없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쫄쫄을 굶어서 그런지 지금 백가족의 등가족이 달라붙게 생겼다. 뭐라도 빨리 흡입을 해야겠다. 어우 더워라. 너무 덥다. 산토네니 스파게티 한 번 먹어볼까? 그냥 스파게티도 아니고 산토네니 스파게티라고 하는 메뉴가 있다. 뭔가 맛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뭐 맛을 찾거나 이래서 온 데는 아니고 지금 너무 배고파서 사실 뭐 스프라키나 이런 거랑 먹어보려고 했는데 스프라키도 안파네요. 오케이. 그럼 which one is best? 그리 무사카? 산토네 스파게티? It's very nice. It's the different food. Let's go forward. Then I just go for spaghetti. Spaghetti. Thank you. 센스 있게 마스크부터 미리 주신다. 아이스티로 먼저 목 좀 추기다 보니 스파게티가 나왔다. 그냥 왕망울만한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 토마토 스파게티였다. 아아.. 좋다. 너는 양이 적은 거 같은데? 구독! 너무 예쁘다. 밥을 먹고 이야마야 구석통에 에서 구경을 잠깐 해본다. 그런데 상상 초월로 덥다 보니 윗대가 내가 타들어갈 것 같다. 일단 어디론가 피신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먹으러 갔다. 아아..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계속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커피맛이 맛있다. 커피라 산토린의 전망이 정통으로 보이는 자리를 운 좋게 차지했다. 그리스에 왔으니 과일이 얹어진 그릭 요거트와 그리스 커피를 또 섭취한다. 왜 맛있지? 저번에 먹었던 것과는 맛이 좀 다르다. 뭔가 2% 부족하다. 왠지 모르게 너무나 귀찮은지 강한 요리사님이 대충 칼째로 휘둘러서 만들어낸 비주얼이다. 그래도 내 돈을 스며들어간 음식이니 맛있게 먹어본다. 이곳에서 환상의 별을 보면 윗대가리 열을 좀 식혀준다. 또다시 시작된 찐친 더위 저기 뭔가 뷰가 이뻐서 하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발길 따라 풍경 따라 일단 직진해본다. 여기가 뭔가 뷰가 이쁠 것 같아서 왔는데 오 이쁘다. 눈앞에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너무 맘에 들어요? 아저씨가 그래도 성심성위껏 잘 찍어봤어. 역시 경영이 잘 찍어. 그러면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오 이거있다. 오 마그넷 있다. 오케이 고침. 사랑해 빙. 역시 아까 봤던 마그넷이 더 나은 것 같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 같다. 아저씨가 더 나은 것 같다. 아저씨가 더 나은 것 같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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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